호텔이나 항공권 등 여러 상품 등을 팔던 온라인 쇼핑몰 티몬이 입점해 있는 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름 넘게 이어진 정산지연 사태의 주요 유통기업들은 이미 줄줄이 티몬에서 상품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여행일자를 임박하고 항공권이 취소됐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불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철 항공권은 바로 확인이 되니 사태가 먼저 드러난 것일 뿐 업계에선 이미 모기업인 큐텐의 대금 정산 지연이 꽤 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티몬과 위메프는 모두 자본 잠식 상태로 한 번도 수익을 낸 적이 없는데 선불금 충전과 상품권 할인 판매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오다 한계에 달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티몬과 위메프는 부득이하게 정산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